스마트 시대를 앞서가는 스마트한 선택, 영어 교육의 답은 해법이다.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의 해법, 해법 영어의 스마트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법 영어는 교과서 출판사인 천재교육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대표 영어 브랜드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영어 공부방 브랜드로 2003년 런칭, 이후 18년 동안 해법 영어는 언제나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변화, 교육의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학습을 선도하는 영어 전문 브랜드로 그 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천재교육의 교과서와 관련 문제집 등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운영 노하우뿐 아니라 아이들만 가르친 지난 18년, 그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브랜드가 바로 해법 영어입니다. 해법의 비아이인 해모양은 아이들의 햇살처럼 밝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메인 컬러인 주황색은 창의와 열정을 뜻합니다. 이 비아이는 해법 안에서 햇살처럼 밝고 창의적으로 열린 사고와 열정적인 가슴을 지닌 아이로 키워내겠다는 해법의 목표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바른 학습 습관으로 실력을 향상시켜 미래를 이끄는 리더로 길러내겠다는 해법의 다짐이 녹아져 있습니다. 해법 영어는 스마트하게, 다양하게, 풍부하게,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하게. 스마트한 시대, 스마트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영어학습, HB 스마터. HB 스마터를 통해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들을 활용해 학습하니 순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영어 실력은 쑥쑥 올라갑니다. 매일 학습의 시작은 프리스터디, 미리 어휘나 영상을 보면서 사전 학습하고 메인 학습이 시작되면 문장, 문법, 파닉스, 회화 표현 등등 레벨별로 영역별로 꼭 필요한 학습이 진행됩니다. 메인 학습 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복습하고 메일 학습의 마무리는 데일리 테스트로 문제 풀고 녹음이나 녹화 등으로 학습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한 데일리 학습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보면 출석, 학부모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출석 관리가 되고 HB 스마터를 통해 학생 맞춤 학습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태블릿에서는 보고 듣고 따라 말하기 학습에 집중하고 학습 진행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코칭, 그리고 교재로 HB 스마터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하고 점검하며 읽고 쓰는 학습이 진행됩니다. 선생님의 코칭은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한 내용을 중간중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HB 홈스터디라는 숙제 앱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집에서도 스마트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매일 동일한 시간의 학습을 반복하며 내 수준에 맞는 학습으로 습관처럼 공부할 수 있고 선생님은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 아이들을 파악하고 학습을 가이딩합니다. 이런 일련의 학습 시스템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양하게 영어 학습에 필요한 영역, 즉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파닉스, 도케블러리, 그래머, 스쿨북, 내신까지죠. 총 8가지 영역에 걸쳐 400여 권이 넘는 레벨별 교재를 통해서 예비 초등부터 중등까지 어떤 레벨과 어떤 연령의 아이들이 와도 1대1로 나만의 맞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풍부하게 매일 만나는 온라인 원서 도서관 다북스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천 권의 원서를 매일 한 권씩 읽으면서 독서 습관도 잡고 배경 지식도 쌓을 수 있습니다. 원서 책을 읽기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읽기 전에 사전 학습을 통해 미리 단어 학습과 본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픽션, 넌픽션 스토리를 읽어보고 단어나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도 체크, 내용 정리 및 녹음 활동 다양한 문제풀이로 점검합니다. 이런 온라인 학습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북 리포트도 작성합니다. 온라인에서 봤던 내용, 단어들을 직접 써보면서 한 번 더 생각의 정리를 해보는 훈련을 통해 사고력까지 향상할 수 있습니다. 다북스는 총 1,000권이 10개의 레벨로 미국 그레이드 기준으로 보면 K-9, 유치부터 중등 과정 수준입니다. 단어수로 보면 적게는 권당 15개 정도의 아주 쉬운 도서부터 3,000개 단어가 넘는 높은 수준의 도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RA, 렉사일, AR 지수와도 비교해서 우리 아이 영어 독서 능력도 체킹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완벽하게 중등 과정도 확실하게 대비합니다. 해법의 중등 아이들은 100여 건이 넘는 중등 수준의 영역별 교재와 중등영어 문제은행이라는 최신 내신 대비 프로그램으로 언어로서의 영어와 학교 시험, 내신 영어까지 대비합니다. 중등영어 문제은행은 2015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13종 교과서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 아이 수준에 맞춰서 교과서별, 학년별, 단원별, 영역별, 난이도별로 문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휘 학습을 위한 출제 마법사 기능을 통해서 단어를 학습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도 풀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개념 동영상과 오답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시험지를 출력하거나 태블릿 PC, 모바일 등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문제도 풀고 무엇보다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은 틀린 문제를 또 틀리게 됩니다. 오답 모음 혹은 유사 오답 문제를 출제해서 철저한 오답 관리로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법영어의 스마트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하게. 디지털 교과서 시대에 맞춰 HB 스마터라는 태블릿 PC로 영상, 다양한 학습 액티비티 등을 활용해 재미있게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 수준에 딱 맞는 맞춤 교재, 맞춤 진도로 영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공부하며 학습 습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하게. 천재 교육의 교과서 노하우를 담아 8대 영역에 걸쳐 400권이 넘는 레벨별 교재가 있어서 아이 수준에 맞춰 학습을 하며 영역별로 균형 잡힌 영어학습을 완성해갑니다. 세 번째, 풍부하게. 해법 영어는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 다북스가 있습니다. 해법 영어의 영역별 교재로 영어의 스킬을 잡고 다북스 원서를 통해 배경 지식도 습득하고 영미 문화권도 이해하고 매일 책 읽는 습관도 잡게 됩니다. 네 번째, 완벽하게. 중등 교과 내신도 완벽하게 대비합니다. 중등 영어 문제은행을 통해 기본 개념 학습부터 오답관리까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영어 공부는 1등과 함께해야 진정한 1등이 되는 겁니다. 1등 브랜드 해법 영어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1등이 될 수 있도록 해법 영어에 스마트한 영어학습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해법 영어에서 우리 아이들은 코칭 기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학습 습관을 잡아갑니다. 해법의 체계적인 학습 시스템은 학생에게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으며 함께 공부하는 학습 친구이자 나만의 맞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학생들을 코칭으로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와는 실시간으로 학습 내용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해법 영어에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은 유튜브 공식 채널이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재미있게 만나고 공부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을 철저하게 잡아줄 1등 영어 브랜드 해법 영어가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함께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의 스마트한 우리 아이 영어를 위한 해법 해법 영어가 우리 아이의 해법입니다. 감사합니다.